자, 김현정. 하휴, 저지 뭐.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어? 어? 무조건이지. 우릴 미치게, 어? 만들, 어? 야, 김선호. 너. 하나, 둘, 셋. 다 돌려라! 다 돌려라! 다 돌려라! 야, 어떡해. 선호 형 완전 김현정 세대인데? 고현정 선배는 아는데. 고현정. 김현정 무너? 김현정 무너? 아, 김현정. 진짜 올렸어? H.O.T. 위하수의 세골! 쟤 뭐야? 엘리네는 뭐지? 몰랐구나? 그거 아니야? 홈의 세골! 그건 잭스에서 잭스키스지. 아, 우리 H.O.T. 세대는 아니야, 우리는. 형, 저. 형은 뭐? 위아더 퓨처 위아더 퓨처 위아더 퓨처 추면 돼요? 이거요? 이거요? 그때 굉장히 유행해서 그때 춤추는 거 그렇지 그렇지 진공기 2로 추는 거 자꾸 내 입 뺏지 마 자꾸 내 입으로 웃더라고 내 입으로 웃더라고 이정현 이정현? 멋있다 이정현이 형이에요 이정현? 정현? 어 하나 둘 셋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 어 이불을 가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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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빠빠바빠빠빠빠빠빠빠 Uhr 독한 여자라 하지마 빤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об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게 쟤가 뭐야? 나 몰랐어, 나 한 곡인 줄 알았어. 원래 그런 곡들이 몇 개 있지. 다음 문제 드릴게요. DJ인 DOC.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정훈이 형한테 맞춰야 돼. 정훈이 형한테 맞춰야 돼. 정훈이 형 이거일 것 같은데? 정훈이 형 이거야. 왜 이래요? 얘네 몰라. 얘네 몰라. 정훈이 형 이거야. 나비 100% 오른다. 형 신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다 신나. 그 형님들 노래는. 아니요? 술 먹고, 술 먹고 하고 싶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흥이, 흥이. 신나는 거. 하나, 둘, 셋. 뵙이, 흥이, 흥이. 파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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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틸니. 파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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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틸니. 파틸니 뭐였어? 확실히 옛날 거라고. 뭐였어?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떠요. 술 먹고 형 춤 그렇게 춰요? 술 먹고 춤으로 이렇게 춰요? 자.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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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많아. 잠깐만. 너무 많아. 진짜 이거 못 맞추고 진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못 맞출 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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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자 갑시다 잠깐만 자 갑시다 갑시다 을이야 을이야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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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너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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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그건 몰라 나 흥칫풍이야 자꾸 흥칫풍이야 이거 하나 자꾸 흥칫풍이야 흥칫풍이야 그래 너무냐 흥칫풍 미안하다 이거 내가 실수했어 오케이 실수 다음 문제 드릴게요 라비 자 하나 하나 둘 셋 봄봄봄봄봄 셋 봄봄봄봄봄 둘 셋 보위이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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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알겠어 야 네 노래 신곡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범봄봄봄 해주는데 뭐하냐 네 신곡이 나왔는데 낙엽을 하면 어떡하냐 1, 2, 3, 3, 4, 5, 6, 7, 8, 7, 8, 9, 9, 10, 8, 9, 10, 9, 10, 9, 10, 9, 10, 11, 11, 12, 12, 13, 14, 18, 12, 14, 14, 15, 18, 21, 12, 13, 14, 15, 21, 노래가 다른, 다른 노래야. 락스타에다가 범만 붙인 거야. 아, 아니네? 내 노래는 없었어, 방금. 대단하다 하시고 봐. 잘 좀 만들어 봐. 김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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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와서 이거 하셨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신곡 해드려야지, 신곡. 하나, 둘, 셋. 블링블링 파티. 둘, 셋. 블링블링 파티. 둘, 셋. 블링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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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블링 파티. 블링블링, 그렇지? 아, 선우 형이 역시 신곡을 홍보해드리네. 야, 역시. 자,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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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버즈가 누구야? 버즈가 누구야? 귀에다 끼는 거 있어요? 버즈. 버즈까지. 민경훈 선배님. 밴드. 민경훈이 누군데? 아. 그럴 수 있어. 좋았어. 저한 한 노래 한 곡씩 부르자. 그래, 그래. 자, 하나, 둘, 셋. 수없이. 보긴날데도 귀찮으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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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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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문제 드릴게요. 체연. 하나, 둘, 셋. 나, 나, 라라. 나, 야, 고 있어. 나, 나. 나, 나, 나.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왜 그러잖아. 호러 최현을 불렀대? 나 나 나 나. 이거 재미있는데? 마지막 문제. 자, 문제 드릴게요. 서태지. 아 늘어나 오케이 하나 둘 셋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아필 seized자 이따만 뭐하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로 가자 오케이 맞아 바로 가시기죠 리쌩 리쌩 OK 내가 뭐야 zebra 이거 나 보지도 않을 거야 보지도 안갈 거야 보지도 괜찮아 보지도 registered 요 용 야 멋있어! 멋있어! 형! 자 화이팅이야? 화이팅이라고! 안 봐! 안 봐!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볼 거야? 제발! 하나 둘 셋! 셋!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야!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느낌이 안 띄워!